이거 어떻게 한다고?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아니, 그렇게 하면 안 돼. 어이, 잠깐만. 반대로. 아, 나 이거 정말. 어떻게 하는 거야? 반대로 뒤집어. 괜찮아요. 아, 나 이거. 사장님, 죄송합니다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. 아, 이거 참. 다시 해야 돼, 다시 해야 돼. 넣어봐, 넣어봐. 넣어봐, 넣어봐. 아, 이 형 정말 진짜. 아, 나 이거 큰일 났네. 이거 큰일 났어. 아,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. 아, 진짜. 야, 너 그 30개를 또 들고 와. 진짜 최악의 일꾼이다, 저. 죄송합니다. 아까 이거 들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? 뒤집어서. 아, 이 형들은 설명을 못 들은 거야. 이걸 해서. 여기 봐봐. 반대로 뒤집어서. 이렇게 하고. 이걸 위에 걸 싹 빼. 이걸 싹 빼고. 이걸 여기다 놓고. 자, 그다음에. 이렇게. 아, 이 형들 진짜. 좋은 다음에. 엎어야 돼, 먼저. 아, 엎어. 그렇지. 그다음에. 그다음에. 아니,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게 거꾸로 돼서. 뭐가 또 잘못됐어요? 이게. 이게 이리로 와야 돼, 앞으로. 아, 이게 이쪽 바깥으로 나와야 돼. 아, 나 정말 진짜. 예, 이걸 누르면서 앞으로 잡아 뽑는 거야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? 뒤집어, 뒤집어. 난 이거 뽑고. 엎으세요. 엎고. 이것도 반대로 저쪽으로 가야 돼. 다시, 다시. 아, 나 참. 이 형들 정말. 돌려서. 돌려. 네, 돌려서. 돌려서. 아니, 저 석진이 형 저거는 못 쓰겠는데, 사장님. 이렇게 하면 안 돼요? 떨어져, 그게. 아, 나이겠지. 그냥 또 다른 걸 시작을 하세요. 어렵네. 어려워요, 이게 쉬운 게 아니고. 쉬운 일이 아니네요. 유연한 얘기 좀 하셔봐요.